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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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남편, 일이 있죠. 내가 보기엔 자식이 지금 모든 애들이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충분히 점사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둘을 봐도 이별수가 재작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 근데 뭐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생겼어 보니깐. 남편이 외도를 했든 바람 났든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점장이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해보세요. 뭐 어떻게? 지금 남편이 계속 사업을 하다가. 그냥 사업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잘 안 됐어요. 사업이 잘 안 되고 계속 어렵게 지내다가 제가 뒷바라지를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직장이 들어왔어요. 새로. 근데 이제 거기서 일을 좀 하다가 거기 대표가 여잔데. 그 여 대표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지금 저한테 이혼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남편이 좀 헌칠하죠? 네. 잘생겼어요. 그쵸? 잘생겼으면 내 얼굴이 되게 화내져. 좋아하지 또 바람 났는데가. 내가 왔을 때는 일단 이별수가 들어왔는데 바람에서 들켰다. 근데 지금 바람이 나는데 그래서 또 여 대표다. 네. 남편이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해요? 네. 지금 이혼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지금 뭐 그 여 대표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대놓고? 네. 지금 맑아 꼈구나. 네. 뭐 거기서 어떤 식으로 하겠대요? 그래서 뭐 위자료를 넉넉하게 주겠다고 하니까. 이혼을 빨리 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여 대표는 뭐 돈이 많아서 얼마든지 주겠다. 얼마든지? 네. 뭐 돈 받고 그냥 헤어지면 되겠네. 내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같아요. 상황이 그래. 네. 왜냐면 이 남자가. 본인 남편이. 네. 유시대주가. 대주라고 하기도 싫다. 이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이 남자도 많이 힘들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신세계를 봤어. 네. 맛을 본 거야. 네. 맨날 보리밥 먹었다가. 네. 쌀밥도 먹고 소고기도 지금 먹어본 거야. 네. 그러니까 헷갈락 갔네. 이 남자가 본인을 싫어했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싫었거나 나는 아니라고 봐. 아. 네. 지금 마가 들어왔어. 네. 이놈들 사기 위해 조광찌 가지고 살기 쉽지 않아요. 아. 네. 그래서 아무리 애를 낳았어도. 항상 조심해서 살아라. 그래서 빌어가라.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하거든요. 네. 너는 마누라 갖고 살기 힘들어. 그러나 결혼했는데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가. 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지금 남편이 그 마가 온 거야. 근데 지금. 뭐 그. 뭐. 망해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지금 여섯 장에는 바람이 났다 이거잖아요. 네. 네. 이렇게 써있다고. 물론 여자는 남편을 좋아하겠지. 네. 네. 여자가 내가 보기엔 나이가 좀 많아 보이는데 맞아요? 네. 그죠? 네. 그냥 뭐. 어느 정도 한 10명 이상 많아요? 네. 여덟살. 네. 뭐 그래도 생각보단 젊다. 네. 네. 그래도 나이가 나이가 안 쉬어. 근데. 남편은 내가 보기에는 호대가 멀쩡해.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지금 하나는 콩깍지가 신 거고. 네. 남편은 콩깍지가 신 것이 아니야. 네. 네. 돈깍지가 신 거야. 그래서 돈으로 밟는 거지. 네. 남편이 호감형이다 보니까. 네. 그죠? 돈만 다 먹으면. 장난들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불장난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본인이 지금 죽어라 하고 있네. 응?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거 아니야 이거. 네. 그렇죠. 이거는 점쟁이가 아니라 어디 가서 물어봐도. 네. 다들 헤어지라 해. 아. 왜? 답 안 나와. 네. 네. 네 남편 때려 자꾸 정신 차려. 아니요. 차라리 저 여자한테 잠깐 외도했고. 몸이 맞아서. 응? 잠자리가 잘 맞아서. 자기 미쳤다고 힘들면은. 어느 정도는 정신 차릴 수도 있는데. 이건 지금 돈이 망가 돼서 왔어. 신세계를 봤어. 대놓고 얘기했다며. 네. 그럼 미친 거예요. 바람도 미친 거지만 이거는. 진짜 미친 거야. 아. 돈에 미치면 알죠? 네. 살인도 할 수 있어요. 네. 한마디로. 갖다 가지고 죽이겠습니까? 그건 아니다. 네.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은. 네. 왜냐하면 이 남자 사주에 이게 복이 아니라 마이거든. 이 남자한테 복은 어떻게 보면 본인입니다. 네. 본인도 아마 살면서 이런 소리를 했을 거라고 봐. 나니까 너랑 살지. 네. 그죠? 네. 근데 사랑하니까 살았지. 본인도 솔직히. 네. 근데 그런 소리 많이 했을 거예요. 남편이 매력이 없다. 네. 헌데 멀쩡해도. 네. 얼마 못 가요. 둘이서. 네. 네. 그런데. 지금 본인이 계속 이렇게 말려버리면은. 네. 2년 갈 것도 3년 가고. 3년 갈 것도 5년 가. 음. 음. 놔야 돼. 네. 응. 나면 오래 못 가 둘다. 네. 그럼 돈을 준다고 했다며. 네. 어디 가서 물어봐. 그냥. 점점에 가려도. 야. 돈이나 더 많이 받으나. 응. 응. 지금 본인이 잡겠다고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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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정신 차려. 이 여자한테 갖고 빌어봐. 가질 거 말도 안 되게. 네. 비참하게. 네. 더 난리야. 그럼 물부도 화내요. 네. 본인이 좀 숨지네. 보니까. 네. 주변에 얘기를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망신이겠지만 용기도 얻을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어디서 못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점집에 왔을 것 같은데. 네. 남편이 욕먹을까봐 막 하고 다니는 성격이 못 내려요. 네. 맞아요. 그죠? 네. 하고 다녀야 돼. 그럼 다들 그럴 거야. 응. 돈이나 많이 받아. 응. 네 남편이 미쳤어. 응. 그럼 미친 놈은 어떻게 됩니까? 말해야 정신 차려. 네. 한번 뒤지게 당해야 돼. 네. 그럼 어떻게 당해? 본인이 말리면 안 돼. 이 둘은 지금 네 위에 있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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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링 위에서 그냥 서로 바로만 보고 있는 거야. 그게 링 위인지도 모르고. 응. 응. 오래 못 간다는 소리야. 결국 푸는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길게 가야 내가 봤을 때는 2년 간다. 본인 나 줘도. 이혼 해도. 근데 그나마 이혼해야 2년 가지. 네. 이혼 안 해주면 해 줄 때까지 간다. 아. 그리고 2년 더 간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니까 제 말 이해하죠? 어. 그니까 다른 거 없어. 응. 둘 다 미친 연인과 미친 놈이야. 난 원래 욕을 안 하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라는 거야. 남편 미친 거예요. 네. 바람난 거 그 이상이야. 미친 거야. 네. 맛이 간 거야. 네. 뭐해. 또내. 네. 그냥 이혼하겠다는 생각 해본 적은 있죠? 생각은 해봤는데 아직은. 애들 아빠니까. 네. 용기가 안 나서. 용기가 낼 일이 아니에요. 어떡해요. 이거는 용기 낼 일도 아니고. 네. 정신 차리라고 막 뜯어말릴 일도 아니야. 네. 이거는 본인이 현명해야 될 일이야. 네. 냉철하지 않으면. 네.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없어. 냉철하면. 그래 내가 까놓고 얘기해줄게. 네. 그냥 팔아먹으라는 소리는 아니잖아. 네. 냉철하면 돈도 벌고. 남편도 돌아와. 네. 근데. 내가 냉철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 아. 남편은 정신 못 차려요. 네. 이혼해야 정신 차려. 네. 이혼해주고 둘이 살아보라 해야 정신 차린다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본인이 안 놔주면 끝까지. 응. 네. 더 오래간단 말이야. 네. 이해할 거예요. 본인이. 왜.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잖아. 네. 근데 하라고 버리니까 어때요. 응. 아시죠? 네. 똑같은 거야 지금 얘기가. 그래서 현명해라. 냉철해라. 그러면 현명하고 냉철하려면. 돈은 챙겨. 지금 힘들잖아. 본인 내. 그쵸. 막말로 남편이 뭐 벌어다 준 거는 내가 봐도 크게 없어. 네. 그치.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야독하게 가고. 이 미친 짓 했으면 힘들었을 거 아니야.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정신적으로. 미안해요. 정신적으로도. 네. 보상은 받아야지. 네. 응. 보상은 받아야지. 뭐 얼마 준다는데. 뭐 얼마 준다고 뭐. 뭐 많이 준다 왔다면서. 뭐 5억. 정도는 줄 수 있다고. 5억. 그럼 15달러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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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가 보기에는 좀 맹해. 본인. 난 솔직히 아까 내가 나 착하다 했잖아요. 네. 그럼 조금. 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맹하다. 응. 맹하게 하면 안 돼. 네. 이거는요. 어디 가서 얘기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네. 그렇잖아요. 진짜 죽여도 마땅할 소리야. 본인은 근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남편한테 그렇게 승질도 못 낸 거 같아. 네. 맞아요. 돌아오기만 바라고. 정신 차리라는 소리만 하고. 정신 차리겠지만 했죠. 네. 내가 봤을 땐 본인 딱 그거야. 아니냐. 본인이 버려야 정신 차려. 네. 버리는데. 아. 마누라가 보기 위해서 정신 차릴까? 아니야. 버려야 지들끼리 싸우고 살아. 싸우니까 뭐야. 아니거든. 네. 남편도 매력 없어요. 아시죠. 본인도. 네. 네. 일단 오라면 못가. 길게 가요. 인형 간다 했잖아. 네. 그것도 본인이 버려야. 안 버리면 4년도 가고 5년도 가요. 버릴 때까지. 버리고 나서부터 인형 가는 거야. 네. 그러면 내가 진짜 내 신랑을 용서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자라면. 네. 이렇게 고통을 겪고 용서하지 말고. 빨리 놔버려. 네. 그래야 인형이 후자 갈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그 양도 치는 말고. 꼭 돈 챙겨. 네. 내가 내 신랑 팔아먹는다 생각. 그런 생각 하지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야. 너무 착해서. 안돼. 알았어요? 그래야 내가 버텨. 네. 그래야 내가 덜 분해. 네. 알았어요? 네. 사람은 리듬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네. 애들도 있다며. 네. 응? 아빠 노릇 한 번 해라 그래. 얘들아 여보기 여태껏 아빠 노릇 한 게 없어요. 네. 이 사주가. 본인이 고생했지. 그래. 아빠 노릇 한 번 목미나라도 팔아서 아빠 노릇 한 번 해라 그래. 네. 막 그냥 막 생각하는 말이야. 이거 갖다 깊이 막 슬프다 뭐하다 저 사람. 저 사람 제일 위혈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힘드니까. 다들 그러거든. 네. 저 사람이 힘들다 보니까 저 여자가 돈이 있다 보니까 저기가 흔들렸구나. 아 어떡하지. 막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건 바보예요. 둘 다 바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미쳤지만 본인이 현명이라. 네. 알았죠? 네. 제 말 이해는 하죠? 네. 충분히 말 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 게 아니라 본인은 그거를 실체에 넘겨야 돼.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뭘 잘 써서. 네. 네. 주변에 친구 내가 뭐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은 본인 성격성 얘기를 안 하는 거 같으니까 친한 친구가 있으면 얘기를 꼭 해. 그래. 그래서 친구의 조언도 받고. 그 친구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돈 뜯어내. 네. 억울하잖아. 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내 억울한 값이야. 네. 있어요 진짜? 돈이나 챙겨. 네. 그런 생각만 하게 된다. 사람이 심리적으로. 하지마. 간단하게. 아 너 미쳤구나. 그래서 살아라. 아 의자로 준다고? 음. 응. 야 더 줘. 네. 이 정도는 해야 돼. 응. 그리고 받고 나서 그냥. 네. 이따 보면. 내가 길가가 있는 줄 알죠. 그때 신랑이 아마. 그래 누더기가 되면 누더기가 돼서 오겠지. 뭐 거부가 돼서 좋아서 출세에서 오진 않아요. 네. 그리고 단듯이 돌아와 이 신랑은. 아. 응. 이 신랑은 당신을 싫어하는 게 아니거든. 네. 지금 당신 미친 거야. 이건 굳혔을 일이 아니에요. 네. 네. 한번 깨달아야 돼. 응. 알았죠? 네. 그 때 가서 본인이 생각해. 애들 아빠로 생각을 받아줘요. 지금 그 생각을 그 때 가서 하라고. 네. 하지만 돈이라도 챙겨. 네. 알았죠? 그건 굳이 아닙니다. 네. 정당한 거예요. 네. 더 억울한 거고 본인이. 네. 뭐. 제가 보기에는 더 물어볼 건 없을 것 같아. 대신에. 네. 진짜로 친구 도움을 받아요. 정 못 받겠으면. 네. 나한테 전화를 해. 네. 네. 그럼 빌어서 될 일이 아니야. 본인이 독하게 현명해라. 네. 현명은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진짜 돈 받아. 돈 받고 이혼하고 생각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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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못됐다. 네. 네. 근데 뭐. 여기 앉아있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억울하지만 더한 일도 있어. 그러니까. 현명해져. 알았죠? 꼭. 네. 알겠습니다. 그냥 돈 받자. 가죽고. 정신 못 차려 신라. 나야 인연가요. 네. 알겠어요. 거기까지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